아시아 유일의 열린미술장터인 제20회 부산국제아트페어가 개막해 오는 6일까지 부산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립니다. 개막식에서 한인도문화교류 공동의장 수불스님은 부산국제아트페어가 문화예술에 목말랐던 시민들의 갈증을 채워주고 부산과 경남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로 열기가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전준협 작가가 부산국제아트페어 작가 대상을 수상했고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에 기금 2천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아트페어에서는 캐롤 퓨어맨, 코코, 스티브 윌슨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아트 컬렉터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낸 20세기 소련의 마지막 명화 특별 전시에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또 선명서화로 인기를 얻고 있는 부산 을파소 관음사주지 운곡스님도 참가해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선명서화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중근 박물관 한중 유물 회화 특별전과 판차까르마 중국 고대 청동문화 특별전도 마련돼 고대 한중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